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경입니다. 드디어 2021 필수편이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2021 필수편은요. 2020 필수편에 훨씬 업버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업이냐? 컨텐츠라던가 저의 텐션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선생님 강좌 작년 강좌 들어요 올해 강좌 들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 강좌 들으시면 됩니다. 2021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영어공부를 준비하는 마음 영어 1등급을 준비하는 마음 수능 1등급을 준비하는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설은 없습니다. 그럼 영어공부의 이설은 뭐냐면 단어를 안 외워도 답을 나올 수 있어. 지문 전체를 해석하지 않아도 답이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지문에서 어떤 지문은 맞아요.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지문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해석을 전체를 못했지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문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설과 잡설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럼 뭐냐면 정설만이 들어갑니다. 그럼 정설은 뭐냐? 정설은 뭐냐? 영어공부의 정설은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휘를 암기하셔야 돼요. 어휘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정독을 하기 위해서는 뭐야? 어휘가 뒷받침돼요. 그리고 정독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문법을 잘 몰라도 탁탁탁 들어갈 수 있어. 맞아요. 그런 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문은 문법을 못하면요. 어떻게? 답을 못 찾는 지문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휘, 정독, 정독이 앞에서 문법 정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스킬들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기 때문에 S가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휘와 정독을 잘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줄 거예요. 완벽하게. 옆으로 갑니다. 자, 2021 미라클 수능단어 필수편입니다. 여러분. 그럼 필수편은 어떤 강제냐? 나한테는요. 아들과 같은 강제고 딸과 같은 강제입니다. 제가 강의를 지금 한 지 한 18년 정도 됐어요. 타 사이트에서 4년.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1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메가랑 다시 10년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존경받는 강사로 남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단어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요. 학교 선생님만으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만. 제 친구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만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원 강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학원 강사는 학원 강사만으로는 존경받을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너무 슬프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의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아이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물결이 성적 상승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때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야, 그때 내가 수업 들었던 게 정말 도움이 돼. 그러니까 10년 뒤부터 존경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에서 메가를 기적으로 12년 그 전에 탓사이트 3년 그리고 메가랑 다시 10년에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저를 존경받는 강사로 남게 해준 두 강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라클 수능 단어 필수편 그리고 1, 3, 5 독기기법입니다. 여러분. 그 필수편이 계약을 합니다.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이 강좌가 100% 여러분들 성적 상승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으로 가는데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갑니다. 자, 가볼까요? 강의 분량이에요. 강의 분량은 제가 이 강좌를 인터넷 학생들한테 가장 잘 맞추기 위해서 스튜디오로만 제작합니다. 이 필수편은 스튜디오로만 제작해요. 왜? 인터넷 학생들을 딱 맞추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 학생들만을 위해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점점 집중력이 짧아져요. 학생들이. 집중력이 짧아집니다. 티칭 메서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0분의 수업 중에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5분, 30분이 안 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20, 30분 안에 쏟아내야 돼요. 강사는. 나머지 10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좌를 만들 때도 과학적으로 티칭 메서드에 나오는 30분의 개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한 강은데 한 20분 정도가 근데 언제냐면 초반부는 6강 초반 6강에서 7강, 8강까지는 30분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3분, 5분 복습 강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업은 30분인데 이 30분에서 제 모든 걸 쏟아낼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저랑 이제 어떻습니까? 수업하는 방식이 익숙해져요. 대개.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한 강이 20분으로 취약해서 갑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잠깐잠깐 학교 왔다 갔다 하면 잠깐잠깐 그리고 제 수업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적욕구 충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들으면 아 이러면 딱 끝나 아 정말 재밌다 아 왜요? 딱 끝나 너무 좋죠 학생들은 한 강 더 들어볼까? 이렇게 자 저희가 한 강이 20개의 표제어입니다. 근데 20개의 표제어를 강의하면서 뭐냐면요 그 표제어를 강의해야 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또 추가가 됩니다. 20개 곱하기 2죠. 그럼 40개 그런데 또 추가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럼 50개 그러니까 20분 동안 50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개념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뭐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 들어간다면 작년 EBS에서 나왔죠? 프라더지가 영어로 모아야 돼. 시작! 영재라는 뜻이야 영재 그 왜 영재냐? 잘 봐요. 자 그럼 이 단어를 가리기 위해서 내 딕이라는 단어를 한번 강의해 보게 딕 딕이 우리나라 말로 뭐로 알고 있지? 하나 둘 셋 파다 많이 알고 있어요. 파다 그런데 파다라고 하고 얘가 영재라고 하면 연관성이 없지. 그런데 이거는 파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 한 올만 팠어. 나 김동령은 단어 한 올만 팠어. 김동령은 어 그럼 뭐야 공부하다 이 뜻이 있어. 깊게 공부하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다? 깊게 공부하다 이 뜻이 있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깊게 공부하다와 영재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냐면 앞서서 깊게 공부하는 애들 영재 그럼 봐봐 이 단어를 강의하는데 이 단어를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죠. 이 단어가 파다 딕딕딕 그러면서 얘가 그래서 봐봐 지금 하나의 표저에 두 개를 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중앙영단하고 야가친구들 이럴 때 같이 외우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20개의 표제어 속에 50개의 단어를 자기가 암기할 수 있어요. 옆으로 갑니다. 자 그럼 선생님 강의 수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1일부터 3일까지는 더 듣고 싶어도 한 강씩만 들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강사와 학생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을 두면요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이 자연정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또 인간의 기억은 여러 개를 다 듣게 되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에 정리하는 그 능력이 키워져. 그게 바로 3일 정도 필요해요. 그럼 1일부터 3일은 뭐야? 하루에 한 강씩만 들으세요. 20분, 30분짜리는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2강씩만 들으세요. 더 듣고 싶어도 참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더 듣고 참으셔야 돼요. 그럼 2강씩만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7일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능력이 뭐야? 확 키워집니다. 확 키워져요. 배경지식이 싹 쌓입니다. 그러면서는 4일 이후로는 뭐냐면 7일 이후로는 하루에 4강부터 10강씩 자유롭게 들어줘요. 자유롭게 하니까. 그래서 대신 이거 2개는 꼭 지켜달라는 거. 1일부터 6일까지는 이걸 좀 지켜주세요. 한 강, 한 강, 한 강 두 강, 두 강, 두 강 그럼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봐봐요. 복습이 제일 복습이 되게 중요시하게 되거든요. 일단 필기노트가 있어. 아기가 필기가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책 뒤에 필기노트가 있어. 근데 이 필기노트는 언제 사용하는 게 좋으냐면 일단은 수업을 할 때 수업 방식도 다 설명해줘요. 아마 1강에서 설명해줄 거야. 이 OT 강자가 있고 그 밑에 사운드 변형법칙 강자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가 1강이야. 1강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필기노트는요. 일단은 그래도 쓰면서 쫓아오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필기노트는 뒤쪽에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김동민 일과가리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냐면 책 보고 조금 쓰면서 다 적혀져 있어 그래도 조금 쓰면서 쫓아오시라는 거. 그리고 나서 뭐해라? 마지막에 뒤쪽 보면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은 글씨가 좀 예쁘게 정리된 좀 정리하면서 보시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여러분 가장 좋은 사전은요. 내가 만든 사전이에요. 가장 정리가 잘 된 노트는요. 내가 정리한 노트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자기가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노트를 만든 거야. 아시겠지? 이쪽 왔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강좌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테스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의 드릴을 할 수 있는 연습. 세 번의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테스트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것도 1강의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라? 옆으로 갑니다. 그럼 저희가 20분, 30분 동안 강의한 거를 3분짜리 MP3로 만들 건가? 3, 4분짜리 MP3로 만들어요. 그러면 수업을 들은 건 30분이지만 그걸 이제 MP3로 계속 듣고 다니는 거야. 그럼 복습의 시간이 짧아지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습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김동영은 너무나 자기 강의를 복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수문도 복습을 되게 듣고 있으면 되니까. 이 언어라는 건 들으면서 외워지고 보면서 외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들으면서 외워지고 쓰면서 외워지고 MP3 들으면서 외워지는 이게 상당히 학생들 이걸 엄청 좋아해요. 이걸 엄청 좋아한다고.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사편과 형용사편을 배우잖아. 그럼 모든 언어의 기본은 동사예요. 동사에서 명사가 파생되고 동사에서 형용사가 파생되고 동사에서 그럼 동사를 가장 먼저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형용사를 또 외워요. 그럼 뒤에 명사편은 뭐냐. 복습 강좌 명사편이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동사와 형용사만 외우면 명사편은 그거에 대한 확장이야. 보여주는 것 뿐이야.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편을 완벽하게 하면 명사편은 가볍게 들을 수 있어요. 이거의 명사형이야. 이거의 명사형이야. 이거의 명사형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아 복습 강좌의 명사편의 뉘앙스도 알 수 있다는 거.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5분 복습 강좌 또 붙어요. 얘는 뭐냐면 잘 봐. 얘는 소리죠. 소리죠. 그럼 강좌 뒤에 강좌가 원래 있잖아요. 강좌 뒤에 이 부분이죠. 이 mp3만 딴 거를 갖고 또 5분 복습 강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들으면서 얘는 뭐야. 시작. 보고 들으면서 그래서 이 5분 복습 강좌를 되게 좋아해요. 이 두 가지를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영상이 따온 거죠. 영상 영상을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야. 시작. 복습 복습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강의만 한 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좀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어. 필기노트는 뭐가 돼? 쓰고 보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mp3는 뭐가 돼? 들으면서. 그 다음에 5분 복습 강좌는 뭐해? 시작. 보고 들으면서. 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필수편이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 게 필수편 강좌예요. 학생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게끔. 선배들이 나를 인정하게끔. 이 업계의 직원들이 나를 인정하게끔. 회사원들께서. 그리고 강사들 사이에서 인정하게끔. 됐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저희 집안 형편을 일으킨 강좌가 바로 필수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강좌예요. 옆으로 갑니다. 선수 강좌라는 게 있어. 뭐냐면요. 자, 이 강좌는요. 다 들어도 돼. 기초가 없는 모든 사람. 그래서 선수 강좌는 없다. 선수 강좌는 없다. 어떤 거 듣고 이런 게 없다. 후수강좌는 뭐냐면 종합편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편은 필수편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탁드리는 건 반드시 필수편을 듣고 종합편을 들어오셔야 돼요. 반드시 필수편을 듣고 종합편을 들어와야 돼요. 아랫띵. 종합편. 되게 중요합니다. 종합편 중요하다. 그 다음 병행 강좌. 여러분. 제가 1, 3호 독해기법 이 강좌를 수능에 맞춰서 80개의 독해기법을 축약시켜놨어. 그런데 강좌 이름은 1, 3호 독해기법이야. 집중. 내가 말했던 단어들이 독해 속에서 살아나면 어떨까요? 시너지 효과가 왕창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제 단어 강의를 외워서 이거를 적용시키는 강좌예요. 저한테 만약에 미라클 수능 단어 필수편이 딸과 아들이라면 제가 딸이면 얘가 아들 제가 아들이면 얘가 딸 이런 강좌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강좌는 필수편과 1, 3호 독해기법입니다. 필수편, 1, 3호 독해기법 단어를 외웠던 것이 독해기법에 살아나. 알겠지? 좋아. 옆으로 갑니다.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와요. 선생님. 선생님 필수편, 종합편 들으면 다른 단어책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필수편, 종합편을 듣잖아. 다른 강좌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른 단어책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제가 구멍을 다 막아주니까. 구멍을 다 막아주니까. 메꿔주니까. 사투리 서서 미안해. 다 메꿔주니까. 그래서 그냥 다른 단어책을 볼 필요 없습니다. 필수편, 종합편, 수강시. 다른 단어책 볼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되었습니까? 해결이 되시죠? 선생님, 저는 이 단어책 볼 필요 없어요. 필수편, 종합편. 좋았던 생각, 좋았던.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못 아는다고. 그렇죠. 다른 책 볼 필요 없다는 것.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어? 이거 학생들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 제가 읽어보면 아니요. 필수편, 종합편. 제가 이거 하는데 병행하면 이거 아니요. 필수편, 종합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지? 응, 좋았다. 자, 집중. 여기 봐봐. 되셨습니까? 좋아. 여러분. 2021 필수편이 개강을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강자가 나한테 아들과 딸이란 의미를 줬다면 당신에게는 당신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영어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영어의 핵심은 남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언어를 외우지 않고, 어휘를 외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고독점에 갈 수가 없어요. 완벽한 1등급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어휘를 탄탄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어휘를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이 어휘 매출이요. 1월, 2월에 이렇게 되는데 여름방학 때 더 올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많은 감원이설과 그 다음 이설과 잡설에 넘어가요. 독해를 안 해도, 단어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 흐름이 중인, 아닙니다. 단어를 암기하고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잡설과 이설에 넘어들다가 알게 돼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단어 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설, 단어를 암기 정확하게 하시고 정독을 하십시다. 알겠죠? 요건 겨울방학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강좌를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2021 필수편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어 1등급과 2등급을 줄 것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좋았덩